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숨진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. 사회적 고립 속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섬의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차례 시행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에서 발달장애인은 총 1만 2,087명이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7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은 약 4.4%에 불과합니다. 정부는 이 조사를 통해 복지위기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이나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를 지원하거나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.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한 발달장애인 가정 내 사망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23건에 달한다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만큼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